재료나 라면 말씀하실 때 얘들아 양 3마리가 만든 라면이야 그래서 3냥 라면이라고 써있어 뭐라고 써있어? 은매 치킨 엄마마리 맞지? 어떻게 치지? 시절하고 보고시겠다 그래서 여기 가면 사람들이 공장에서 만들고 검사하는 양들이 가서 꼬들꼬들하게 했는지 확인을 해 얘가 1양이고 2양이 얘가 3양이 얘가 막내야 막내라서 지금 꾸준히 일하고 있지 힘든 일하고 있잖아 불 피우고 있잖아 1양이는 그냥 던지고 2양이는 또 두째라서 뜨거운 거 잡고 있고 얘는 진짜 힘들겠다 막낸데 왜 힘들게 하지? 이거 좀 먹어보고 나머지는 아빠 주지 아빠 이거 생라면 되게 좋아해 맛있어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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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래? 엄마 지금 먹을래 지금 끓지도 않고 있거든? 야 내려가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내려가 엄마 어? 내려가 내려가 빨리 엄마 언니 내려가네 내려가 어? 하단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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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 어? 한입 하나입 야 남은 우유다 어? 엄마 엄마 시 됐다 이제 응? 됐다 됐다 이제 먹어도 돼? 음 음 음 아 응? 어? 쪼끔씩? 쪼끔씩? 맛있어? 냄새 좋아 샤맹라면 다 먹을꺼워 나 정답는거 되게 맛있다 안돼 다 먹으면 안돼 왜? 나도 먹어야 돼 아니 언니꺼 다 먹는다고 나 어른 된거 같아 그래? 그치? 그치? 생장했던 맛이랑 어때? 라면 항상 먹고싶어 있잖아 나 오늘따라 저번에 상상을 안해봤어? 상상을 안해봤어? 엄마 안맞아 맛있줄 알았어 안녕 엄마가 아직 안 먹어봤거든 되게 맛있어 엄마 가 나 먹어? 엄마 이거 먹어야 돼 나 엄마가 먹으라고 했잖아 아니, 엄마가 매겨줘야지! 아니, 사실 안 먹어. 아이, 포크야, 좀 나와봐. 엄마가 어디있지? 아, 알아서! 수 säen 육수 엄맛 근데 안돼! 맛있겠다 포레기가 더 많아진 거 같아. 아니 이게 약간 사면 그 맛나. 되게 맛있어. 햄맛 약간 남자가. 어 여기 햄맛이랑 되게 봐봐. 햄맛이랑 이렇게 봐봐. 햄맛이랑 이렇게 봐봐. 땅땅땅땅땅 음 나 이거를 김치 땀으로 먹으려면. 김치? 먹을 수 있어 맵지 않을까? 응. souls brag싯그 아니 이거는 이거야. 하하하. 어마어마! 진짜 맛있어! 맛있어? 응. 엄명아 문제 내줄께. 넌 안돼. 난 밥먹어 라면의 이름은 뭘까요? 1번 1양라면 2번 3양라면 정답은 뭘까요? 3양라면 딩동돼 너무 큰 거 아니야? 1양라면 2양라면 2양라면 안맵니까 물 먹을래 안 매우니까 물 먹을래 안 매우니까 물 먹는다고? 매우니까 물 먹는 거 아니구? 2양라면 3양라면 감사합니다.